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경기 침치에 대한 우려감이 미국도 계속 확산하면서 좀 약세입니다. 연말 연초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예상하세요? 현재는 수급이 좀 부재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연말에 사실 사주는 주체가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받쳐주는 모습이었는데 아마 EPS 하향 조정이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연말에 좀 수급 부재를 결국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점 대비 최근에 EPS 하향 조정이 한 30% 정도 진행됐는데 보통 조정 장세에 따르면 고점 대비 EPS 하향 조정이 40% 정도까지는 가야 바닥권이 형성된다고 보면 한 8분 동선 정도는 올라왔습니다만 그래도 EPS 하향 조정이 예를 들어 반도체 섹터라든지 최근에 접어들고 있는 자동차 섹터에 대한 우려도 좀 나와 있고요.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아마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EPS 하향 조정이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코스피 2500 정도까지 가면서 200주 이동 평균선 정도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단기 차익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이슈는 일단 받은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1분기까지 약간의 EPS 하향 조정에 영향을 받으면서 아마 전반적인 조정세가 조금 더 이루어질 수 있고 수급이 없다 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빠른 테마성 순환매 수급이 좀 쏠리고 있고 일부 가는 종목들만 일부 가는 개별 종목 장세가 상당히 유력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업종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인해서 개별적인 종목 중심으로 좀 빠른 순환매에 대응을 할 수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뜩이나 시장 상황만 보더라도 새로운 이슈가 없는 공백기인데다가 연말 계절적인 시즌이지 않습니까? 고클로징하는 데도 있고 양도세 문제도 있고 이래서 연말 연초가 연초에 시작하면서 거래도 좀 붙고 새 판이 짜지면 좀 쉬울 텐데 지금 연말 연초가 까다로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연말은요? 사실 최근에 연간 단위로 많이 오른 종목은 11월부터 좀 팔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2차 전지 섹터가 주도 섹터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됐지만 4분기 그리고 1분기 중순 정도까지 실적과 그리고 오버행 이슈나 일부 있는 종목까지 겹쳐지면서 2차 전지 섹터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주도 섹터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최근에 돌고 있는 것이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로 일부 종목들이 중소형 제약사부터 시작해서 종목이 좀 돌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일부 물류라든지 그다음에 종이박스 관련된 제지나 이런 것도 유통 이런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중국도 이제 코로나 사태가 너무 심해지니까 결국은 집에 머물 수밖에 없고 물류 대란이 계속적으로 이제 집에서 계속 시키는 홈쇼핑 같은 것들은 그쪽에서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류 대란 관련해서 유통이라든지 물류 관련된 주가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테마도 굉장히 빨라요. 중소형 제약사 급등했다가 그다음에 또 감기약, 항생제, 마스크 이런 쪽으로 진단키트까지 움직이고 그다음에 물류까지 온 상태이고요. 준절 같은 경우는 또 많은 온라인 어떤 매출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제지라든지 이런 쪽도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힘은 좀 계속 빠지고 있죠. 결국 지금의 분위기는 중국이 오히려 리오프닝 때문에 많이 올랐던 테마들이 힘을 조금 약세로 접어들면서 결국은 너무 많은 확진자라든지 사망자가 나오면 결국은 경기가 또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로 좀 약간 초점이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리오프닝 관련된 쪽에서 상당히 우리가 환호를 했지만 지금은 약간 1분기 폭발적인 확진자 수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경기가 다시 다시 조금 1분기에 좀 침체질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쪽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 최근에 재벌집 막내들 포함한 콘텐츠 관련주도 어제 같은 경우에 아바타가 이제 북미 시장에서 약간 부진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최근에 좀 모멘텀이 다소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좀 모멘텀이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돼요. 고려해야 되지만 어쨌든 계속 새로운 투자의 기회를 그 타이밍이 지금일지 아니면 뭐 조금 지나고일지 모르겠지만 투자자들은 항상 그 길을 찾아야 되는데요. 오늘은 콘텐츠 업종 얘기를 한다고 해서 예고를 드렸습니다. 인터넷 콘텐츠 중국의 이제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좀 올랐고 조금 조정을 좀 눌림을 받고 있고요. 말씀하신 새로운 또 영화 개봉 이런 것도 맞물려 있는데 밀리는 것 치고는 또 많이 안 밀렸습니다. 콘텐츠 주들이 좀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까요? 그렇다고 하면 이유는요? 네 최근에 조금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이제 아바타 부진 사실은 국내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300만 정도 돌파가 지금 되고 있고 중국도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북미 지역에서 오프닝 스코어로 한 4위 정도 되기 때문에 약간 기대치를 하회하는 모습은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콘텐츠 주가 오늘은 좀 쉬어가거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종목으로 본다면 굉장히 괜찮은 종목들로 꽤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버킷 스튜디오가 눈에 좀 띕니다. 버킷 스튜디오는 왜 그러냐면 이제 최민식 배우가 나오는 손석구 배우가 나오는 카지노라는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가 이제 곧 오픈을 하게 되는데 결국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죠. 지금 제작사가 있는데 제작사들이 대부분 다 비상장사인데 제작사 관련된 지분을 갖고 있는 버킷 스튜디오가 오늘 부각이 되면서 재벌집 막내 아들 다음은 좀 바톤을 이어받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흐름을 봐서는 새로운 작품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좀 불거지면서 버킷 스튜디오가 오늘 이제 상당히 눈에 띄게끔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결국은 아직까지는 콘텐츠가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 쪽에서는 살아있는 섹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콘텐츠 산업은 업종 계절성은 없습니다. 어떤 시점에 어떤 기획사가 어떤 드라마를 낼지는 전혀 출시별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주가로 본다면 유독 계절성이 존재해요. 연말 연초에 상당히 콘텐츠 주는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매년 말에 대형 글로벌 OTT들이 기대작을 공개하는 공개 행사를 대규모로 열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의 투둠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의 디즈니 플러스 데이 그리고 콘텐츠 쇼케이스가 대표적인 예이고요. 지난 11월 30날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디즈니 콘텐츠 쇼케이스 에이팩 2022에서 의미 있는 코멘트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에이팩 신작 총 50편 중에 한국 작품만 16편 정도로 26%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요. 루크강 아태지역 총괄 사장이 구체적으로 에이스토리가 제작한 빅마우스를 예로 들면서 에이팩 지원에서 흥행과 호평을 모두 받은 콘텐츠로 언급을 극찬했습니다. 향후 기대작으로는 커넥트, 아까 말씀드렸던 카지노, 무빙 등을 꼽았는데 각각 스튜디오 드래곤과 콘텐츠리 중앙 그리고 뉴가 만드는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작품들입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들어온 지 만 1년 정도가 됐는데 다소 흥행 측면에서는 좀 잠잠합니다. 넷플릭스가 워낙 강세이고 디즈니 플러스가 좀 잠잠하지만 본격적으로 좀 협업을 높여가고 있고요. 아마 이번에 만약에 카지노라는 드라마가 최민식 배우나 손석구 배우가 나오면서 흥행을 많이 하게 된다면 기대감이 높은데요. 여기에 따라서 약간 디즈니 플러스가 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습니다. 둘째로 글로벌 OTT뿐만 아니라 한국 방송사나 대표 제작사들도 준비 중인 자기작을 연말에 대부분 공개를 합니다. 최근 중소형 제작사들이 주가가 유난히 더 좋았던 이유도 내년에 매우 공격적인 제작 편수를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다가 최근에 약간 좀 이른감은 있습니다만 한한령 제재가 좀 풀린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시간을 좀 더 둬야 될 것 같아요. 몇 작품이 OTT에 나왔다고 해서 한한령이 풀렸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올해 중순위에 잠잠했던 구작 판매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나 25, 21 등의 중국 OTT에 업로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에나, 그 다음에 구경희 같은 이런 작품들이 중국 리메이크로 팜권이 판매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11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다소 좀 분위기가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한령 해제로 이어진다고 본다면 몇 가지 제가 보기에는 구조적인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구작 작품이 아닌 신작을 동시 방영을 하거나 두 번째로는 한국의 게임업체가 중국에서 외자판호를 받거나 아니면 국내 가능해서 만 명 이상을 수용 가능한 오프라인 기획사들의 공연장 대관을 한국 가수에게 허용하거나 이 세 가지 중에 적어도 한 가지는 돼야 한한령이 풀렸다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 긴 호흡으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한령 기대감까지는 아닙니다만 분위기는 중순 이후에 갑자기 연말에 일단 국내 작품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분위기가 컨텐츠 쪽에 상당히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예년에 컨텐츠 업종이 글로벌 향 성과가 매우 순항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리스크 요인은 있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결국은 경기 둔화입니다. 경기 둔화. 경기 둔화가 되면 어떻게 되죠? 광고가 침체되고 그다음에 광고가 줄 수입원인 메인 국내 방송사들은 드라마 투자나 편성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안정적인 캡티브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작사가 오히려 거꾸로 대표 방송사들이 투자 편성을 축소시킨다면 오히려 양날의 검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자체적인 IP를 가진 캡티브 리스크에서 자유로우면서 좋은 시나리오로 자체 IP를 가진 종목으로 슬림화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캡티브 리스크라는 건 뭡니까? 대표 방송사들. 그러니까 큰 국내 메인 방송사들이 제작지를 주면서 리콤류를 올려주면서 상당히 제작비를 이렇게 하면서 드라마 편성을 확대할 때 캡티브를 받을 수 있는 드라마 제작사가 결국은 컨텐츠리 중앙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거꾸로 아까 말씀드렸던 제 리스크 요인이 경기가 만약에 안 좋아진다면 광고가 침체되면 메인 드라마 방송사들은 투자 편성을 축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내내는 이런 종목들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캡티브 마켓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현대 글로비스가 물건 나를 때 현대차를 나르지 않습니까? 계열 관계라든지 확실한 수요처나 내부적인 관계들이 있는 건데요. 그런 게 보통 좋죠. 그렇죠? 확실한 실처가 있는데 그런 쪽이 오히려 경기 쪽에서 리스크 쪽에서 좀 부담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엔터 이런 쪽은 어떤 브룩이 잘 뜬다. 판매량, 음반 판매량이 좋다. 연말되면 공연이 많다. 이럴 수 있는데 콘텐츠 쪽은 사실 뭐가 언제 신작이 나오고 그게 뜰지 안 뜰지 모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될지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캡티브 마켓을 갖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콘텐츠를 중앙은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가져갈 수 있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가 안 좋아지면 거꾸로 내내는 조금 부진을 약간 붙임이 있을 수 있다 봅니다. 그런데 경기가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 두 종목도 그냥 편안하게 좀 더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중국 쪽에 OTT가 좀 더 문호를 개방하면서 구작을 만약에 많이 사간다면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CJ E&M 이런 쪽이 구작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매출단이 나오는데 구작을 판매하게 되면 매출은 다 이익으로 들어오겠죠. 이미 감가상각이나 비용 처리를 끝낸 작품이기 때문에 매출단보다는 이익단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경기가 안 좋다고 한다면 자체적인 IP 보유를 하면서 제작 편성을 높이는 종목을 봐야 되겠죠. 그 가운데 조금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무거울 수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의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질 종목은 A스토리입니다.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상한 변호사 우용호를 제작했던 회사인데요. 자체 IP를 확보하면서 국내외의 판권, 방영권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중소형주 가운데 A스토리가 가장 큰 이익 턴어라운드가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올해 경우에 이상한 변호사 우용호라든지 그다음에 빅마우스, 빅마우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즈니 플러스 쪽에서 상당히 공개적으로 극찬했던 드라마인데요. 이것보다도 전편적으로 지금 이상한 변호사 우용호 같은 경우도 종방영 이후에도 다양한 국가들과 리메이크, 판권 계약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쪽의 판권 판매 등이 여전히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또한 이상한 변호사 우용호는 웹툰으로 제작도 되고 있던 상황이죠. 그리고 뮤지컬로 이어집니다. 다양한 콘텐츠 변활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보다는 제작 편수가 내년에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흥행 면에서 상당히 좀 괜찮은 작품들이 꽤 있습니다. 내년에는 작품 수로 본다면 유괴의 날이라는 작품이라든지 모래에도 꽃은 핀다, 그 다음에 영라의 쇼, 무당 등 한 4, 5개 정도 드라마가 제작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자체 IP입니다. 상당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캡티브 마켓을 좀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한국 스릴러 장르의 대표작가로 손꼽히는 정혜은 작가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유괴의 날은 이렇게 어설픈 유괴본과 11살 천재선우의 이런 약간 공조를 담은 블랙 코미디인데 상당히 기대감이 높아요. 그리고 씨름 선수를 소재화한 모래도 꽃을 핀다, 그 다음에 박재범 작가의 무당, 그 다음에 음악과 아이돌이 결합된 영라의 쇼, 그 다음에 여성 탐험가의 남극정 동복귀를 다큐멘터로 한 화이트 아웃, 그 다음에 시트콤 등이 제작에 들어가는데 상당히 다양한 퍼포먼스를 가질 가능성이 높죠. 우리가 문화채널 같은 문화채널.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은 저런 걸 알아야 됩니다. 특히 웹둥 원작에 기반을 둔 박재범 작가의 무당의 경우가 해당 제작비가 30억 정도 투입됩니다. 이게 상당히 좀 높은 제작비입니다. 전반적으로 국내에서는 높은 초대형 텐트폴 SF 하드코어 액션 드라마인데요. 상당히 시즌제로 제작될 가능성이 높고 실적 교대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상한 변호사 오용호 같은 경우는 굿즈 판매 등과 포부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웹툰 제작이라든지 뮤지컬까지 나가고 있고요. 미디어 커버스까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뮤지컬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작 드라마 중에 3개의 에피소드를 각각 무대화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3개의 작품으로 나누어서 제작되기 때문에 아마 2024년 초연을 준비로 목표로 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부가적인 수입도 충분히 갖고 갈 수 있죠. 또한 액션스쿄어라는 우리 게임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K-존비 신드롬의 주역인 킹덤 IP를 활용하면서 킹덤 왕가 IP를 제작하고 있는 중에 있어서 아마 내년에 출시될 거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액션스쿄어는 상당히 좀 이런 액션 관련된 게임을 잘 만드는 회사거든요. 산국지 관련된 쪽도 굉장히 잘 만듭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본적인 흥행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도 크게 기여할 수 있어서 아마 컨텐츠 관련된 IP 확장성 측면에서 성장성이 가장 높은 중소형 기획사나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가장 돋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에 한 5개, 6개 정도의 드라마 방영 편수를 고려하면 내년에 최소 OP 마진이 한 200억 정도까지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밸류이션 부분에서 한 14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는 저평가 영역으로 볼 수 있겠고요. 밸류이션 부분에서 충분히 가시적인 실적 모멘틀을 갖고 있다고 본다면 아마 A스토리는 상당히 좋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소형 제작사면 우리가 뉴나 키이스트, A스토리 이런 기업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흐름들이 좋네요. 중소형 제작사가 좋고요. 오늘은 A스토리를 박 부장님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의심스러웠던 게 한 작품 딱 떠서 확 올라갔다 밀리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실적이 되는군요. 실적 얘기 조금만 더 체크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보면 제작 편수나 그다음에 수출 금액이 상당히 우상향이 계속 분기, 연별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가, 그러니까 드라마 단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는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 그다음에 HBO Max 등등 OTT 기업들이 국내에다가 제작 편수를 상당히 높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리콤률을 해서 전반적인 제작비 지원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러면 이익단은 어느 정도 보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리콤률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제작비 지원이 낮으면서 흥행을 못하면 적자가 나거나 상당히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리콤률이 굉장히 높아지면 어느 정도의 이익 보장이 되기 때문에 OP 마진율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계속 연간 분기 단위를 봤을 때는 OP 마진율이 10% 중후반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죠? 그렇죠. OPM은 영업이익률입니다. 과거에는 한 자리 숫자 정도 겨우 날까 말까 정도였는데 최근에 10% 중후반 정도까지 영업이익률, OP의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수출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은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아지죠. 그래서 수출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은 사실은 환율 변수는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1,400원대 중반까지 갔던 환율이 1,300원대까지 좀 빠졌기 때문에 수출 부분에서 아마 원달러 환율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인 Q, Q의 물량의 그로스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진율이 성장하면서 어떤 구조적인 성장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아주 큰 종목들 가운데서도 CJEA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주가가 최근에 그 무거운 주식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연말, 연초까지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콘텐츠, 그러니까 이게 기획사뿐만 아니라 웹툰까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웹툰까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일본의 만화 시장이 굉장히 침체가 되면서 국내 웹툰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국내 웹툰이 일본에서 최초로 드라마화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 들리면서 일본 쪽에서의 콘텐츠 저력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겠고요. 예를 들어서 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최근에 좋은 것은 그게 있습니다. 우리 추억의 드라마 슬램덩크 그게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만화였으면 단행본 만화였는데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건데 그게 극장용으로 나옵니다. 1월 달에 국내서도 개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1월 달에 국내 개봉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걸 제작, 배포, 유통하는 게 뉴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도 최근에 뉴가 받으면서 주가도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콘텐츠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했는데 우리 박 부장님의 또 지식 물고가 터져서 쭉 읽고 주시고 계십니다. A스토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시청은 한 2,600억 수준이고요. 주가가 2만 7,300원 한 2만 3,4천 원대에서 올라왔네요. 가격 전략 좀 마무리해 주세요. 네, 과거에 주가가 꽤 올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5만 원대도 넘었던 과거가 있었지만 1차적으로는 밴드 상단을 일단 역 꺾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 주가는 일단 3만 5천 원 정도까지 보시고 추가적인 내년의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로운 작품들이 히트를 치는 문제를 보시고 아마 돌파 여부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 가격은 3만 5천 원 그리고 선조가는 2만 3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왕의 해설자들 최근 주가 흐름과 함께 관심 가질 기업 콘텐츠 가운데 A스토리를 살펴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